네,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네, 먹방 2편입니다. 소리 정말 좋군요. 너무 맛있어. 제일 먼저 짬 느낌이 나요. 짬 느낌에 어떤 맛있나요? 네, 맛은 달라요. 코트도 들어간 것 같아요. 진한 들트럼도 소리 좋아요. 소리까지 마시는 코카콘! 이건 뭐지 이름이? 고르니토스? 고르니토스! 고르니토스! 소리까지 마시는 고르니토스! 고르니토스가 아니라 고르니토스 아니에요? 고르니토스 맞긴 맞는데 고르니토 브랜드로 맞는데 이게 나쵸H&나쵸 이렇게 생물같이 있는데요 인도에서 자주 나오긴 나오는데 인도산도 좋아요 alliance priscyn 그쵸? 이거 이거 가면 뭐 같아요? 봐봐요 이거 가면 뭐 같아요? 저 모르겠어요 조금 뭔가 어떤 괴물? 아니요, 이거 도깨비집 같은데요 도깨비집 이거는 이상한 섬? 전 배? 응, 섬 아, 이제 저는 너무 음료수를 이렇게 많이 먹어서 그리고 메모리죠 마다 한 번 봐 원래 사실 이거 뭐냐 여기 음료수가 사실 제가 이게 처음부터 한국에서 봤는데 이거 음료수 좀 반 정도 맛이 왔는데 반 정도마다 배가 다치고 배가 다치고 떼요! 일단 저도 헹겨먹어봅시다 근데? 음 맛있다 잠깐만요 이거 투다토 맛이에요 죄송합니다 먹어야니깐 나요 맛사다 음 음 이거 맛있어 이거 왠지 그만나요 이거 한국에서는 토마토쇼스 있잖아요 이름을 모르는데 그만나요 음 네, 꼭 깡맨이 먹으신다 저 여자 너무 나왔네 나도 깡맨이다 몸에 좋은 거면 먹다 자, 뭐 됐고요 맛있죠? 뿌리까지 마시는 꿀이 꿀이 꿀 꿀이 꿀 꿀이 꿀 꼬리소스지요. 꼬리소스랑 부르지 말고 야, 나초야. 우리 야, 나초. 왜요? 야, 나초잖아요. 모르게. 꼬리소스, 나초. 우리 인도사람이 꼬리소스랑 안말하고 나초라고 해, 나초. 나초. 소리 들어볼래요? 소리 들어주겠습니다. 이거예요. 다시? 다음, 또 한 번 보여주세요. 뿌리카위 맛있다. 좀 바삭바삭한 것 같아요, 그쵸? 과장은 원래 또 바삭바삭해요. 근데 이거는 좀 한 여섯 살 아이가 먹을 때 조금 매우거든요. 조금 매콤해요. 조금 매콤해요. 맛살 느낌이 쫙. 네. 그다음에 토마토가 조금 들어가는 것 같고 후추도 넣은 것 같아요. 소금도. 여러분도 알죠? 잠깐만요. 잠깐만 저 얼굴 보여주고. 여러분도 알죠? 매운 거 많이 먹으냐 스트레스 풀리죠? 뭐고요? 매운 거 많이 먹으냐 스트레스 풀리죠. 이거 끊어졌어. 네, 알겠습니다. 저 지금 손이 들어와요. 저 할게요. 저 할게요. 저 할게요. 오늘 지금. 아! 저거 뜯어볼게요. 저. 저. 아! 이제 다 먹었습니다. 일단 저거 먹겠습니다. 음. 또. 음. 매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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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저. 어떤 이야기 안 했어요? 옛날에. 옛날에.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함정있죠. 어떤 사람이 여기 안에 들어가서. 미라한테 잡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 미라는. 근데 이 미라는. 한번 잡히면 미라가 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목성 없는 소식. 그 다음에 여기에 한 구덩이가 있었는데. 여기 안에 빠지면. 잠깐만요. 죽입니다. 미라미드 안에. 잠깐만요. 그 다음에. 잠깐만 이거 진짜 이상. 저 완전히. 바보. 바보없어. 이거랑. 저거랑. 같이 먹으니까. 오일냄새라. 오일. 그거 이거. 차. 주유소. 오일냄새라. 그 다음은. 난. 오일맛 나요. 오일맛. 오일맛. 난. 아. 눈물해. 저거 맞았어요. 그 다음에. 스피컹스. 어. 이집스에 가면. 때래. 이집스에 가면. 스피컹스가 생각나죠. 근데 스피컹스가 이걸 먹어버렸습니다. 스피컹스는 연수였습니다. 끝. 응. 끝. 으흑.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영상을. 끊을 시간입니다. 왜냐면. 너무 맛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와서. 자야돼요. 하하하하. 찍으러 온게 아니라. 놀라 온거에요. 놀만 더 찍고. 예. 근데 이제 우리도 좀. 서야돼요. 난 좋은데. 근데 저게 좀 많이 서야돼요. 그래서 저거 많이 안. 그래서 저거 많이 안 나오는거에요. 네. 하여튼 오늘. 인도에 맨날. 또 학교. 다섯시. 일곱시. 일곱시. 일곱시 십오분에 일어나서. 또 다섯시 끝나가지고. 또. 이제. 화공갔다가 또. 화공갔다가 또. 화공갔다가 또. 왔다갔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에 또. 한 달 동안. 그래서 조금만. 좀 넣을 수 있지만. 근데 또 이제. 그 다음 날. 교회가고. 근데 또. 모임이 있고. 어떨 때는. 오늘은.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먹방을 해봤는데. 어땠나. 오늘은. 안녕하세요. 이리 와주세요. 빠이. 재밌죠? 빠이. 좋아요.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싫으면. 나빠요. 좋아요. 잠깐만요. 얘는. 어. 꾹티비도 좋아요. 찾으세요. 네. 오늘은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빠이.